잠깐만, 츄이 밥 먹어야 되니까. 츄이! 너무 예쁘다. 몸에 삐해. 오늘 뭐 먹을까, 츄이? 아유, 귀여워. 츄이, 기다려. 기다려. 아유, 이리와. 알았어. 아유, 귀여워. 내 사랑이에요, 저 진짜. 천천히. 나장면 먹었네, 얼굴이. 귀여워. 다 커피야. 이게 기본 아침. 항상 커피를 달고 사시는 것 같아요. 커피를 항상 구비해 놓으세요. 퇴근할 때도 커피 이렇게 사서 들어가서. 하루에 일곱, 일곱 캔을 확 해서 드시는 것 같아요. 와우. 아유, 귀여워. 다 먹었어. 쟤 너무 귀엽다. 츄이 다 먹었어. 아, 이뻐. 오케이, 이리 와봐. 또 먹어? 간식도 까요. 챙겨준다. 간식까지. 츄이. 셋. 셋. 아, 영어로 교육시켰구나. 셋. 셋. 와우. 양세형 씨보다 영어 잘 알아듣네요.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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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다려. 아유, 귀여워. 노. 쭉 뒤로 가. 셋. 다운. 보기야.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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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돌아. 한번 더 돌아. 돌아. 할바이브. 할바이브. 할바이브, 할바이브. 드디어. 셋. 셋. 송. 이쪽 송. 밥을 더 먹으려고. 아니, 밥을 더 주면 안 돼? 할바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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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내가 뭐해. 그렇지, 그렇지. 오메가 줄게, 엄마가. 오메가. 셋. 셋이는 커피 하나 먹고. 우주이, 탈모 빨리 놔야지. 탈모 있어요. 그래서. 탈모 있어요? 탈모 약 먹여야 돼요. 아, 이거야. 탈모가 있어? 네. 관리 되게 잘해 주신다. 너무 좋다. 이거 싫어, 탈모야. 누나가 생각보다 애교 엄청 많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표현도 하시고. 엄마밖에 몰라요. 특히 추위를 엄청 아끼시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기가 애교 부리는 건. 정말 은혜다.